잠깐만 2393님이 류준열 씨도 한석규 성대모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라고 전에 나오셨을 때 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아니 근데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끊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봐가지고 내가 한석규 선배님이 했다고 했다고? 네 그만해 이랬어요? 아니 그냥 그렇게는 안 하시고 돈에 걸리면 죽는다 그러면서 했어! 그러면서 했어!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성대모사가 보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벌투절 끝으로 지금? 네네 이제 아무래도 돈에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혹시 뭐 하시는 거 없어요? 성대모사? 우리 조우진 씨 누구 하실 것 같은데? 부진이 형도 사실 성대모사 잘해요 그쵸? 뭐 하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아 미써다 미써다 진짜 이래요 돈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만 씨 시간을 가야죠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오늘 영업 안 하시는 거예요? 퇴근하세요 그러면 네? 퇴근하세요 좀 이따가 갈게요 제형 씨 뭐 없어요? 제형 씨 저형 씨 저도 성대모사 연습해 오겠습니다 그럼 개, 강아지 뭐 이런 거라도 강아지요? 갑자기 개를 시키죠? 큰 개 뭐 있잖아요 시골 개 이런 거? 왈왈왈 왈왈 뭐 이런 거요 아 재밌죠 아 잘하네 잘한다 그치 아 네 자 황복수 씨 왜요? 왜요? 무서웠습니다 왜요?